빨간불, 노란불, 초록불 이제야 목적질 정했지만 가려한 날 막아서 내 난 갈 길이 뭔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아, 야구르트 마시고 싶어 이미 난 발걸음을 뗐지만 가려한 날 재촉하네 걷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겁을 질려 도망간 친구가 내맨도네 야구르트 마시면 되죠 건반처럼 생긴 도로이 수바든 동그라미들 모두가 멈췄다 불렀단 말은 잘 들어 건너도 문제가 아냐 붉은색, 파란색 그 사이 3초가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저신 호등이 내 머릿속을 더 피워버려 내가 바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 앞이 샛도랄 뿐이야 내당에 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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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는다 오우, 네박스 후우 ро우 네,bolree 진짜 들고 너무 잘해 에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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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